안녕하세요. 북클럽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책은 한국사 일타강사 전한길님이 쓴 네 인생 우습지 않다 입니다. 하나의 미친 자는 성공한다. 집중은 작은 성공들의 연속이다.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남 욕하는 순간 이미 내가 진 것이다. 어지간하면 욕 안 먹으면서 살면 좋겠지만 그럴 수만은 없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욕 많이 얻어먹는 사람은 대통령 아닌가?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못했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모두 대통령이기 때문에 욕먹는 것이다. 연예인 중에도 제일 인기 많은 사람이 안티도 제일 많다. 왜냐하면 보는 사람마다 성향이 다양하고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입만 열면 남 욕하는 사람이 있다.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고 싶다. 계속 듣다 보면 나도 염세적이고 비관적이 되기 쉽상이다. 손가락의 지혜라는 말이 있다. 손가락으로 저 놈은 나쁜 놈이다 가리키는 순간 손가락 하나는 다른 일을 향하지만 세 개는 나를 향한다. 저 사람 나쁘다 하는 순간 나는 세 배로 더 나쁜 놈이 된다. 나는 혹시나 내 입에서 욕이 나오면 무조건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본다. 나 자신한테는 관대하고 남에게 엄격한 사람이 있고 반면에 남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사람이 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생각해보면 좋겠다. 공자가 이야기한 신독이라는 표현이 있다. 삼갈신 홀로독 혼자 있을 때 삼가고 조심하고 스스로 절제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원래 혼자 있을 때 가장 타락하기 쉽다. 남이 안 보니까. 자기 수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말이다. 혹시나 입에서 욕이 나오거든 나는 세 배로 더 나쁜 것은 아닌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를 바란다. 남 욕하는 사람들은 쟤는 나쁘지만 나는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한다. 내가 잘났고 남 못났다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은 반대다. 남 욕하는 순간 이미 내가 진 것이다. 나도 이런 일을 겪어봤다. 내가 어렵고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인기 없는 강사한테 누가 욕을 하겠는가. 내가 좀 잘나가기 시작하면서 안티도 생기고 커뮤니티에 전환길이 어떻다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고 내가 잘나가고 있구나 생각했다. 남을 욕하고 싶을 땐 내가 못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내가 못난 것을 밝히기 싫으니까 남욕도 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입도 더러워지지 않을 수 있다. 나는 한 번도 타 강사를 비난한 적이 없다. 실제로 처음 노랑진에 와서 바닥부터 시작할 때 내 교제와 강의의 반응이 좋으니 주변에서 말들이 많았다. 그러나 나는 남을 까내리거나 욕하지 않았다. 내가 일타 강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반칙하지 않고 정직하게 승부해온 것에 대해서 가장 떳떳하다. 이건 자랑이기도 하다. 처음 노랑진에서 종합반을 맡은 것은 두 달 수업이 끝이었다. 4,500명 들어있는 강의실에서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다. 실제로 강의가 끝나고 수험생 평가를 본 원장이 나를 따로 불러 20년 넘게 학원 운영하면서 이런 강의 평가는 처음 봤다며 압도적이란 표현을 했었다. 그런데 그것이 외려독이 된다. 경쟁 강사들에 의해서 또는 학원 공학적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이해는 된다. 오프라인 종합반 수업 기회를 안 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고 당장에는 돈도 못 벌었다. 어쩔 수 없이 학생 한두 명 앉혀놓고 온라인 동영상 강의 촬영에 집중했고 시간이 많이 남으니 새로운 교재를 쓰게 됐다. 그게 지난 10년간 공무원 수험서 스테디셀러가 된 전환길 합격생 필기노트와 3.0 기출문제집이 나오게 된 계기다. 결과론적으로 너무 잘 된 일이었다. 시장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했고 나의 온라인 강의와 교재는 1등이 되었다. 살아남기 위한 나의 방법이 전화위복이 되어 새로운 길이 된 것이다. 늘 남한테 관심을 두고 가시배만 신경 쓰다가는 남보다 못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실패하는 사람밖에 못된다. 무조건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까만 관심 가지면 된다. 남 욕하기는 쉬워도 내가 잘하기는 어렵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할까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